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일 묵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늘과 땅이 맞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서로 눈이 맞아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섭리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빚게 가야 하는데 축복을 빚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축복을 예정해야죠. 왜 자꾸 화를 빚게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특히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항상 축복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나를 닮았구나 내 자식이지 용서해 주자 회초리를 들다가 몇 대 때리다가 손을 놓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쓰러질 때까지 몽둥이를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잘못에 큰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빚게 갈 때가 있습니다. 말만 잘 들으면 하라는 공부를 하고 밥만 잘 먹어도 용돈이 나가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지 않습니다. 화를 받지 않습니까? 복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국가 인류가 거랍니다. 축복을 받길 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성민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이라 믿으면서 주님이 영어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복을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화가 도래하면 형제 탓이요 하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탓하기도 합니다. 네팔자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음식 맛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혀 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몸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로 하늘의 축복을 감당하고 잔다면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야 된다? 영혼육 영혼육이 온전해야 합니다. 영과 아니 몸과 마음만 온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진리 사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험이 없는 제자들이 누굴까? 어떤 제자가 험이 없는 자였을까? 건강한 자 아주 착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상냥합니다. 천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잘 듣고 율법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율법도 잘 외웁니다. 율법도 잘 외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은 장가, 시집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장사할 때가 아니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봐라. 안다네. 배를 빌려주지 않을래? 마리아야, 향료컵 드린 것을 후회하지 마라. 율법, 율법, 말씀, 말씀, 성경, 성경 하는데 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푸는 열쇠, 천국의 열쇠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제자가 제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험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예쁘고 멋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격이 형제들이 보기에 조금 뭐가 낫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경칭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하늘 보시기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하늘 쓰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 주님 말씀을 경칭하고 주님 말씀을 절대 믿기 때문에 하늘이 쓰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창명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수 있어 이것부터 발라나 하늘 수 있습니다. 기억하자가 prairie 알탑 어이 세овать 딜 다 Doncs